제주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린 지 엿새 만에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지역 감염 확산세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추가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. 자세한 내용, 허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은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. 먼저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전면 금지됩니다. 5명이 식당에 시간차를 두고 입장하거나 다른 테이블에 나눠 앉아도 안 되고요. 파티룸에서 모여도 안 됩니다. 다만 가족처럼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같거나 결혼식장이나 직장 등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식사는 가능합니다.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요. 대형마트와 시장에선 무조건 발열 체크를 한 뒤 입장해야 합니다. 시식과 시음은 금지됩니다.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집단 감염의 위험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. 호텔과 리조트,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은 이용객을 전체 정원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예약률이 50%를 넘어선 안 된다는 건데요.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면 취소와 환불을 안내해야 합니다. 종교시설에서의 종교활동은 전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. 영상 송출 등 비대면 종교활동을 이한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.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해너미 해돋이 주요 관광명소도 임시 폐쇄됩니다. 구체적인 폐쇄 일정은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지정됩니다. 이러한 수칙을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